인천 대교를 타고 지나가서 여기 관광지까지 오면서 시티 투어를 통해서 노을을 진짜 원없이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마음에 치유도 되고 관광지도 좋고 간단히 먹을 수도 있고 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인천의 역사와 무단을 느낄 수 있는 계양장과 차이나타운, 볼거리 즐기거리 가득한 송도 국제 도시,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, 파트인 바다와 그곳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노을까지 다채로운 인천의 모습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